음악 이쪽 새별로 오름을 올라갈 이쪽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인데 왼쪽이 꼴 올라갈 오늘 아침은 그게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요즘 계속 더웠는데 오늘 정말 선선하고 오르기 좋은 오름 트래킹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되게 좋아요 오늘의 정천부 부산 등장 점점 사람 뽑은 게 좋습니다 겨울에 들불 추진하는데 잎틀들이 자라서 뗄감이 되는 거예요. 불을 태우면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많이 자라요. 오름이 바로 평화로우 옆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겸사가 약간 힘들어요. 올라갔을 때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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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